루스앤젤레스 앨범 홍보하러 왔습니다. 왜 이래 좋아? 그래서 지금 애플 뮤직에서 인터뷰 하나 하고 이제 다음 것도 기다리고 있는데 앨범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. 뒷거리에서 하루 밤을 머물러야 할 것 같은데 좀 더 여유 있게 멤버들이랑 즐기면서 밥도 해먹고 하고 싶어서 에어비앤비를 잡았는데 갑자기 취소가 됐습니다. 지금 어이가 없어서 심지어 돈을 환불할 때 돈을 더 줬대. 그래서 지금 급하게 알아보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도착하자마자 스케줄 하고 있는데 되게 좋습니다. 사람들 되게 나이스하고 날씨도 너무 좋고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. 너무 좋습니다. 우리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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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저는 케빈. 그리고 에릭. 저는 제이콥. 저는 현지. 저는 주이형. 그리고 우리의... 다 보이임! 오우! 예아. 그래잇! 이거는 진짜 제주국에서 할 때 여러분들 좋아했던 간식이에요. 한 입에 맛볼 수 있는 피자가 돼. 형 우리 빨래라도 아이스크림 녹아, 이거. 이거 아이스크림 진짜 대박이야. 다 넣을 수 있겠지? 근데 우리 너무 과자들만 있는 거 아니야? 이건 뭐야? 어디다 쓰이는 거야? 이거 캔. 야, 생활을 먹는 거야? 아니, 지금 대표장. 근데 너 메인드시가 없는 거야? 여기서 하는 거야, 셀프로? 여기가 제일 좋은 방. 여기가 마스터룸. 아, 마당이네. 제일 위험한 방이네, 그러면. 화장실이 진짜 좋아.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. 아, 상관없어. 가위바위보. 왜?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. 나? 형, 상관없게 마까? 여기 자! 먹었어. 근데 어디 잠만잘건데? 형 어디 마을까? 난 상관없어. 저 세븐 못줍니다. 현업보다 덩인데? 근데 혓바닥 전체에 퍼지지 않고 한 곳에 이렇게 눈 남것 삼키면 괜찮아요. 아, 우리가 펜데이션 너무 좋아. 치아 조금 다 됐어요. 어제 너무 피곤했어요. 어제 저희 숙소 들어가서 씻고 와인 엔진하고 딱 바로 줬거든요. 근데 와인 맛있어. 소름 돋아요. 너무 피곤해요. 너무 피곤해요. 안녕하세요. Hello. 저희는 지금 마댐웹 마블 영화 시사회인데 레드카펫도 쓰고 영화도 미리 보게 돼서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스파이더맨 좀 좋아하잖아요. 이것도 스파이더맨 엠베셀드 했잖아요, 저희. 많은 배우들이 올 텐데 저희도 배우니까 많이 배워보겠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SNL을 매주 챙겨보는데 최근에 마댐웹 홈보아로 다코라 존슨이 호스트를 하셨거든요. 제가 SNL 광팬으로서 에피소드를 보고 오늘 실물을 보게 되다니 참 영광입니다. 재밌게 보겠습니다. 읽어보겠습니다. 한국이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. 파티 분위기? 되게 스카일리시답니다. 맛있게 볼게. zo게 잘 만나고 계신 친구. 재밌고 이런iğ ie Santaıma 같이 해드려면 정말 볶음 kryptётся. Hook 이게 무슨 일이야. 인류 nive GoldOO. esse 티vik이 도착한지 말이야. 옷 사irst brandhouse sevente잎이ính covid 없었었는데 대회는 아직 없습니다. 진짜? 진짜. 순위 조커를 봤을 때는 레이커스가 이길 것 같지만 그래도 디토리트도 굉장히 또 엄청난 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. 오늘 저는 르블론 제임스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에 따라서 갈릴 것 같습니다. AD와 르블론 제임스가 나온다면 칠 수가 없습니다. 최강의 듀요예요. 아 너무 너무 떨리는데? 제 친구입니다. 게임 관람하러 왔습니다. 르블레. 너의 형님은? 내가 둘을 맞춰서. 오케이. 레이댄스 경기를 보러 왔습니다. 코비브라이트 공장 앞에 제 배경 화면 아시죠? 이 분이에요 이 분. 이 분이. 저는 이번이 세 번째 경기입니다. 아 두 번째인가? 그때는 좀 멀리서 봤는데 오늘은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볼 수 있다 해서 굉장히 설렙니다. 지금 중국에서 영어가 안 나와요. 지금 말은 영어가 안 나와요. 한국어도 안 나와요. 응. 어차피 이 분은 정말 정말 재미있게 하나이 우리에게 우리의 아래 에허 유튜브도 또 하고 사진도 촬영하고 있는데 여기가 바로 선수분들이 밟으시는 코트입니다. NBA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. 아 그리고 주현이 형이랑 서로 사진 진짜 많이 찍어줬는데 주현이 형 이걸 보고 있다면 다음부터 조금 더 성의 있게 잘 찍어줘. 주현이 형 사진 진짜 못 찍는 것 같아요. 제가 찍은 주현이 형 사진들은 솔직히 다 레전드거든요. 주현이 형이 올리는 사진 보시면 제 말을 인정하실 겁니다. 아무튼 여러분 재밌었습니다. 짱짱. 22번 저희 바로 뒤에 사진 찍고 있는 농구 선수도 LA 선수 애기들이랑 찍고 있습니다. 내 키가 저번에 어깨 여기 밑에까지 와. 같이 찍으신 분도 레이커즈 선수였습니다. 진짜 너무 좋은 게 재밌게 말아서 선수분들이 다 뛰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. 선수들의 열정과 말하는 것도 들리고 거의 땀 흘리는 것까지 보일 정도로 포트사이드 가까이에서 봤는데 고맙습니다. 저의 열정과 말하는 것도 theirOUX 제이언드 끝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